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오늘은 팀 미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팀과의 대결에서 이기면 전원 다 합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셋이서 한 사람 같았어요.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. 칭찬은 셋이서 한 사람 같았어요.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. 중위를 발표합니다. 13명만큼은 없어서 절대 함께 큐브를 찍고 싶어요. 이번에는 절대 받았어요. 모든 사람이 이 참가자를 오늘의 1위로 꼽았습니다. 1위입니다. 1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